노조 위원장, 왼쪽에 있는 분이 노조 위원장이고요 유희간 씨가 노조 위원장이세요? 왼쪽에 있는 분이 노조 위원장 장호상 전 노조 대의원 이제 우리 노조 위원들 출격할 때가 됐다 신랑 내보내라, 내보내라 이게 내가 직접 던지는 거랑 보는 게 웃긴이네 나 진짜 마무리 올라갔는데 진짜 일로도 되니까 미치겠는 거야 집에 가고 싶어서 타석의 정의 유희 형, 이겨내, 이겨내! 가자, 가자! 또 말로 해, 또 말로 해, 또 말로 해 유희인아, 또 말로 다 한번 보여줘라 초콜릿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이는 이심현 선수입니다 오, 바운드 됐어요 와, 저걸 막네 와, 이 새끼 무릎한테 감싸여라 저걸 막네, 저걸 막네 그래도 일단은 바로 포수 앞쪽에 멈춰 있습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포심을 저 잔디 앞에다 던졌습니다 1학년의 이승현 선수 네, 이 무대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지금 송승준, 장원삼, 유희관 선수가 몸을 풀고 있는데 넉 점 차는 불안하지만 일곱 점 차 정도 나면 우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 처음에 이런 얘기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니,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7점 되면 가동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시계, 시계 맞아도 돼, 승현아 맞아도 돼 본래만 안 주면 돼 깜짝이야, 깊숙하게 오면서 또다시 몰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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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또다시 밀어내기로 한 점 추가 이렇게 한 점을 더 달아납니다 더 6대 여기서 잘랐어야지 보세요, 이제 바이오텍이 박재욱 지나갈 때 뭐라고 하는지 죄송합니다 어, 얘기 안 하네요 뭐 응원이라도 해 줄 수 있었어요 죄송한데 너무 그 탑정왕 세계관에 빠져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가 나가든 축하해 주자, 5명을 점수 더 나서 선선가이더니 계속되는 투아웃 주자, 말로의 상황 말로의 사나이가 또 한 번 타석에 섰습니다 보세요 6점이죠? 네 말로 없는 나오죠 아, 안 깨졌네요 네, 정윤곰 캐스터가 절대적으로 박재욱이 먼저 홈런을 친다고 하는 상황에 최고의 찬스 그만, 재욱이 야, 그래 한 4점만 더 내보고 5점만 더 내보고 빨리 가자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자신 있는 거 던져, 자신 있는 거 승현아 너 던지고 싶은 거 해, 너 던지고 싶은 거 이거 안 끝나겠는데? 야, 좋은 것만 좋아, 재욱이 좋아, 재욱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미 일어냈어요, 1명수단 정수입니다 이렇게 이닝이 끝납니다 갈로의 사나이가 이번에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에이 아깝다 한 2점 더 냈으면 편안한데 하지만 이번 이닝 상대 마음부터 흔들리면서 비기닝을 만든 몬터즈 6대 1 다 첫 점을 합성합니다 뭐가 부닥쳐야 해결해야 돼 지금 이놈 피쳐들 그냥 꼬버리 이틀 동안 지금 몇 개야? 23개, 23개 꼬버리 아이고 아, 말로의 사나이가 아, 여기서 콜드게임으로 가는 점수를 못 만들어주네요 저 카메라 저기 유이간하고 장완상 저거 좀 보여주세요 아, 저거 너무 보고 싶었어요 노조위원장 왼쪽에 있는 분이 노조위원장이고요 아, 유이간 씨가 노조위원장이세요? 네, 왼쪽에 있는 분이 노조위원장 장완상 저는 노조대의원 이제 우리 노조위원들 출격할 때가 됐다 시간 내보내라 내보내라 3번 타자 최현욱입니다 오늘 세 번째 타석이고요 못 맞는 공 하나가 있었던 최현욱입니다 이제 간다, 이제 친다 이제 현욱이 형 보여줘 두 개가 두 개 두 개 되겠다 두 개 두 개 두 개 이건 됐다 이건 됐다 두 개 두 개 3루 잡았어요 1루 그리고 1루에는 던지지 않습니다 아, 이거 오늘 수포들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오늘 빨리 갈 필요 없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어차피 빨리 가면 자백힌다 실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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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나이가 일단 대은이가 내려와서 얘기를 해야죠 역시 틀려, 틀려 또다시 선행 주점은 아웃 이제 투아웃 주점은 1루 4번 타자 윤상욱 선수입니다 자, 인기 형, 정화, 상인기 형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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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해봐 자, 이번엔 진조, 이번엔 진조,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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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린 땅볼입니다 정그루가 작고 편안하게 1루로 던져서 이리니아가 창표를 찍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에이스, 이대현 선수가 6회까지 1실전으로 중앙대학교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경기 7회로 갑니다 여기 계속 갈 것 같은데? 저 지금 뭐 말한다며 터지려고 그러나? 네? 터지려고 그래? 아니, 터뜨렸습니다, 이거 이제 피는 멈춰로 왔습니다 괜찮아? 괜찮긴 한데 터지려고 터지려고 골라내야 돼 네? 터지려고 다음엔 시합이야 알겠습니다 형, 바꾸라고는 했는데 누군지를 얘기 안 해줬거든요 그거 알아봐야지 준비를 그거 물어봐야지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3명 모음이 하나도 안 풀었는데 그래 감독님, 누구 1, 3, 2 1, 3 1, 3 1, 3 1, 3 1, 3 1, 3, 2 1, 3, 2 1, 3, 2 빨리 부르라 부릉, 부릉, 부릉 시동함 키도 시동 시동함 키도 시동함 키도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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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운드 장원삼 선수가 부릅니다 120등의 유력을 보여줘 노조위원 등판이다 노조위원 등판이다 찬바라 설 우리 이제 찬바라 설을 불어 노조위원장 가자 노조위원장 내구나 노조실장 노조실장 걱정 못하게 하자 나간다 정리해, 정리해 딱 꼴타고 돌아옵니다 주경수가 나빠졌어 주경수가 잡았어요 주경수가 잡았어요 게임에서 합포 더블플레이드까지 네 아시아 시리즈 MVP 미스터 제로, 미스터 제로 장원삼 선수가 세 타자만으로 이닝을 지웁니다 7대1의 스코어 저번에 아이고, 미치겠다 봤어, 봤어? 그래, 원하는데 아, 볼 중이네 세리머니 하는 장원삼을 뒤로 한 채 경기 9회로 가겠습니다 아, 깔끔했다 좋았어, 기쁨 깔끔했어 나이스 깔끔했어 역시 몸초 기가 막혀 깔끔했어? 전화가 던져서 맞아 1이닝 막았는데 이렇게 좋아한다고? 깔끔했어 자, 다음 노조 나이스, 나이스 다음 노조 빨리 준비해라 아, 허리야 몸 너무 많이 풀었어, 우리 원샘이 형님 승진이는 던지겠다 던지겠네 시간이 노조 위원장 어떻게 하네 노조 위원장 큰일 났네 노조 위원장 이제 멸시받는다, 멸시받아 서로 던지려고 아, 경쟁이야 네가 던지자, 내가 던지자 서로 던지려고 타석연 김문호 선수입니다 아직은 타율 1위 김문호 이거 보여줘, 문호 파우치 파우치 그래, 그래 아, 추정에 있으네 오, 김준형 선수가 기세를 좀 올리는데요 좋은데요? 네 문호 막 깝붙네 한타, 한타 칠다 한타, 한타 칠다 에이, 하나치가 되겠네 선배님, 주원승님이 좀 풀어달라 왜? 좀 상대가 그렇게 뭘 풀어, 인마? 지금 3개 남았는데 지금 젖 먹던 힐까지 짜서 던지하지 지금 내가 감이 별로 안 좋아요, 형 지금 감이 다 안 좋다, 지금 어? 항문에 힘 주고 던지라 또 슬 던지하지 마라 또 겁을 주세요 슬 던지하지 마라 죽는다, 진짜 집중해라, 진짜 장난치지 마라 우리 외화도 마찬가지야 지금 안 보일 때다 어 다 같이 다 같이 모여야 돼, 안 보일 때야 보이는 사람 콜 좀 해주세요 어 선배, 이거 안 보여요 콜에 보이는 사람이 여기 네 마찬가지해 그래, 보이는 사람이 네 과연 드라마 같은 일이 기적 같은 일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타석에는 서동욱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김성근 감독이 과연 여기서 이 번트를 내냐 아까 이 서동욱 선수가 상징을 당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볼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광고는 가야 돼, 광고 아, 대주자 없어? 뭐? 대주자 재욱 형도 대주자 바쁘게 그런 게 캐치 대주자 안 돼 야, 지금 우리 땅 하군가 구해 말하면 캐치 하고 앉아야 되는데 안 되지? 형, 일단 공점이 되고 봐야 돼 아이씨 대주자도 없다 라이트 없게 좋다 진짜 모아야 된다 차야 됩니다 불리함 카운트 과연 이 불리함을 이겨낼 수 있을지 김문호 선수입니다 높은 공 곤란했습니다 에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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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시리즈는 그리 많이 던지는데 더 긴장돼 이거하고 이거하고 좀 틀린다 프로야구보다 더 긴장된다니까 이게 제발 문호야 도면 입장이 너무 아, 시도 제발 이제는 투안투입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살짝 떨어트리기 편하고 거기 김문호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 자, 승관 김문호 방쪽에 깊숙해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타임 드렸다, 타임 드렸어. 아니야, 아니야. 칠 수 있어. 대구 없어. 대구 없어, 들어와, 과감하게. 이렇게 되면 풀카운트까지 왔습니다. 공 1으로 지금 이 승부의 결과가 결정됩니다. 본래 실지 아니면 타격을 할지 아니면 삼진이 되었지 모든 카운트로 꽉 차 있습니다. 진짜 비결감이 너무 좋네요. 이게 내가 직접 던지는 거랑 이게 보는 게 은필이네. 나 진짜 마무리 올라갔는데 진짜 1로 되니까 미치겠는 거야, 집에 가고 싶어서.